이번엔 서주경 씨하고 이예란 씨 반반 목소리 체격은 서주경 씨 스타일인 것 같은데 김연희 씨의 무대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남자의 여자 박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을 오늘밤 당신께 주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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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